진실 게임은 너무 위험입니다. 정말 우리 연뮬덕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나요? 사랑하시나요? 그런거.. 여기서 방송이.. 방송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진실 게임 풍.. 풍월주 캐스팅 정해졌나요? 잘 모르겠으나 삐잇!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위험한데.. 이거 배터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건전지야 많아요? 뭐라고요? 두 박스 있어요. 두 박스. 깜짝 깜짝 놀랐어. 아.. 아.. 대표님 몇 년간 본 동안 오늘이 가장.. 뭔가 그간에 쌓였던 게.. 나한테? 그간에 대표님이 포함한 랑에 대한 쌓였던 게.. 랑이라는 건가.. 오늘 좀 해소가 될 것 같은.. 풍월주 캐스팅 정해졌나요? 아니요. 풍월주 캐스팅 안 정해졌습니다. ward 어 이거 떨린다! 나를 해공으로 성공하고 싶다. 아니요. 괜찮아. 괜찮아. 왜 좀 해서 될 것 같은. 직원이 야근할 수 있지? 라고 생각한다. 아니요. 야근하면 안 되죠. 대표들은 다 똑같군요. 대수님 나는 올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. 네. 올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봤어? 커튼 시 2천 원이고 5만 원이고 똑같이 감사하다. 네. 네. 어? 얘도 왜 진실이지? 아까도 아니었지. 야 나는. 나는 진짜. 나 진짜 여러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. 아까도 돈 얘기는 괜찮았죠. 하지만 태국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사실. 그러면 얼마를 저는 일단 많이 달라야죠. 별 상관없는데 난 관절이니까. 이거 둘이 한 번 해볼게요. 천 원 있냐? 천 원빵. 천 원? 천 원? 만 원. 만 원. 만 원 빡. 만 원 빡? 만 원 빡. 만 원. 이거 어디다 꽂아다니지 보이네. 좀 무서운데. 뭐죠? 라만떡 어떤 것 같고. 어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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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대박. 훔쳐가자 됐어. 야. 진짜야? 나 여기 하나 꼽았어. 하나. 하하하하. 나 어이가 없네. 봤어요 여러분들. Kiss or 타이밀ников pię다।과 세곗 harp frost 여름zlichson